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수식어가 필요없는 그룹이죠. 우리 BTS 방탄소년단 여러분 올라와 주셨습니다. 무대에 저희가 검정색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. 거길 중심으로 해서 어이구 아 이렇게 시작하시려구요. 고맙습니다. 자 시선은 다치시진 않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이즈. 네 괜찮아요. 아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즈입니다. 네 일단 저게 서치지 못하게 이렇게 진짜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일단 저희가 올해 데뷔를 했는데 저희 노래를 사회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구요. 새해에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위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